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을 단기 알바하러 왔네요 또 왔습니다 왔던데 또 왔어요 그리고 회사만 다를 뿐이지 왔던데입니다 이 시점들이 너무 많아서 먹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네요 아무튼 오늘도 기운내서 일에 보도록 중국이었습니다 두 개 고추장 고추장 그리고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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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추장 열심히 출근합니다. 오늘도 출근. 좋아요. 이 일을 하면서 오디션에 들어와서 대사도 외워야 됩니다. 대대면 오디션이긴 한데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잠을 쪼개서 대사를 감기하고 촬영하고 보내야 합니다. 힘내야죠. 피곤해도. 그래도 힘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일하게 됩니다. 입은 여기서 상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스피드 위치. 이렇게 입은 편의점이기 때문에 당일에 있는 편의점이기 때문에 그런식을 넣죠. 여기 한 팀에 있는 편의점은夕食은 상처를 이용하십니다. 중단장의 주차의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약의점으로 하는 편의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위해인 곳을 방문합니다. 한국의점에서 라면을 위해 라면을 위해 왼쪽을 입고 있습니다. 드디어 삼성에서 하는 날과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그런지 조용하네요 그리고 여유롭게 지하철에 앉아서 편하게 왔어요 와우 날씨 좋다 이래도 마지막 날이 이래도 열심히 일을 보겠습니다 와우 아직 오픈전이라서 잠식이 되게 하버렸습니다. 직원 출고를 들어가서 이렇게 출근하고 싶습니다. 출근하고 싶습니다.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싶습니다. 짧으면 짧았고 길면 길었던 기가 날씨야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일본 보면서 연습할게 좀 있네요. 그게 바로 오디죠. 준비죠. 아무튼 준비 잘해서 또 좋은 소식 있게 촬영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정부로 마치고요. 계속 느끼는 거지만 연습이 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챙기시고 코로나 대신 마시고 그러면 저는 집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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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